안녕하세요. 저는 제가 1등, 2등, 3등이 안 돼도 형님들이 1등, 2등이 되기 위한 희생양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로또는 요즘에 많이 못 사는데 제가 자동 사는 이유가 제휴수잖아요. 여기 보면은 지금 제가 화요일날 산 거 있잖아요. 화요일에 산 것이 제가 보면은 2번, 22번 이렇게 나왔잖아요. 23번, 25번, 3,4,6,8 이런 거 나오는데 이 번호들이 다 제휴수라는 겁니다. 26번하고 21번, 41번만 빼놓고 그죠. 2장은 그래요. 7번, 10번, 5번, 23번, 5번, 6번, 7번 이렇게 접을 해서 그리고 또 한 장은 1번하고 6번만 놨죠. 나머지는 거의 다 제휴수라고 보면 됩니다. 8번 네. 그러니까 뭐 두 번째 B, C, D는 다 제휴수잖아요. 그죠. 여기도 뭐 E, 2번, D번 다 제휴수. 그러니까 뭐 제... 어... 자동을 보고 좀 이렇게 연구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차피 뭐 3등, 5등도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 언젠가 한 번은 맞겠죠. 그 아구가. 예. 그냥 그렇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예.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또 오늘 자 찍다가 에... 살 거거든요. 그래서 한 번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뭐 제가 1등이 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2등 돼서 저 좀만 더 예... 구독 좀 부탁드리고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오직 1등을 위해서 예. 감사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